인간은 공포심 때문에 과격해진다. 마키아벨리 행복한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비뚤어진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공격을 당했다면 나를 공격한 그 사람에게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자살을 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치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위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겨야 한다. 물론 보자마자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마음속으로 지금 나는 인생 경험을 쌓고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걸로 오늘도 또 경험을 쌓았네. 이제 곧 나는 천원 무적이 되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보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을 쌓지 못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매우 취약한 사람으로 전락한다. 지금 당장 이런저런 말을 들어 속상할 수 있겠지만 이 일로 또 한 번 인생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부모나 선생님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와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회복 탄력성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실현해도 좌절해버린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에게 겸손할 필요는 없다. 공격적인 사람, 타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 정말로 성격이 괴상한 사람 등등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한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다. 물론 예의바라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나도 그렇게 응해야 한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사나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친구에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을까? 당신이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에게 미움받으면 그 무리에서 퇴출될까봐 불안한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늘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누군가 심설굳게 굴어도 밝게 대응해주는 사람이 많다. 그런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판타지일 뿐이다. 알다시피 현실은 판타지와는 전혀 다르다. 마키아벨리는 정략론에서 다른 인격을 연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른 인격이 되는 것이 현명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옳다. 애초에 상대는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혹은 이용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며 천천히 생각해보자. 겸손의 미덕이 통하는 사람은 확실히 있다. 하지만 애초에 글러먹은 사람이 나의 겸손한 태도나 예의바른 대응 때문에 바뀔 수 있을까? 세상에는 상산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마키아벨리도 겸손의 미덕으로 상대의 거만함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썼다. 겸손의 미덕으로 공격적인 상대를 쳐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산이다. 내가 겸손하게 처신하면 상대도 태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는 내가 먼저 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디스트 타입은 처음부터 공격에 절대 저항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을 것 같은 좋은 사람만을 골라 공격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를 잃지 않는 좋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공격받기 쉽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산설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환자들 중에도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 마치 자신은 환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간호사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을 내뱉는다. 어이없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도 의사로서 그만하세요 라고 확실하게 말한다. 예전에 입원 중에 성희롱과 폭언 폭력을 반복하여 강제로 퇴원을 당한 환자가 있었다. 그가 다시 몸이 나빠져 구급차를 불렀다. 그런데 그는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늦었다고 화를 내며 또다시 구급대원을 때렸다. 구급대원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그 환자는 상해죌로 체포되었다. 이렇게 폭력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막말에도 대응법이 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공격을 겉돌게 만드는 기법 갈등과 흥분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더 나아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다. 즉 싸워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싸움을 피하는 어른의 대응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현명한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들이 내뱉는 심한 말 도발적인 말 친절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헐뜯는 말 온갖 종류의 말에는 다양한 감정과 심리적 배경이 숨어있다. 그것을 알아봐야 한다. 빈정거리거나 싫은 소리 잘난 척하는 대사를 날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그 속에는 공포와 산망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바로 상대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넌 참 머리가 나쁘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나쁘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대문한 것이다. 잘난 척을 할 때 공격자 내가 말이야 왕년에 엄청 잘나갔잖아. 나 아 네 역시 대단하시네요. 겉으로는 찬성하기 공격자 사람이 감손해야지 요즘 좀 잘나간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지마 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욱하게 만드는 모욕적인 한마디 도발적인 말 쓸데없는 험담 이런 싫은 대화에서 벗어나는 재치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우정 작전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우정처럼 말해보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있잖아 라면서 지금 대화의 흐름을 끊고 전혀 다른 화제를 꺼내는 것이다. 엉뚱한 말이라도 좋으니 지금 하고 있는 대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화제를 꺼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 그날의 뉴스나 날씨처럼 무난한 이야기를 꺼내면 좋다. 친구나 동료라면 취미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즐거운 화제를 꺼내면 순조롭게 넘어갈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대화의 상대방이 자꾸 나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단계 위에서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마음가짐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격하는 사람은 상대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거나 화를 폭발하며 흥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가 불행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 그런 말을 해도 난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당신이 그런 공격을 해봤자 내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은 말과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무례한 말이나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도 태양같이 눈부신 미소를 보이고 다른 화재를 꺼내라. 아 그래요? 라고 상쾌한 얼굴로 지나친다. 비교를 당해도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라는 태도로 차단한다. 이렇게 기대를 잡아내는 대항이야말로 상대의 공격을 가장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조직에는 비꼬는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심리부터 살펴보자. 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라는 심리가 깔려있다. 실력은 내가 더 나은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싸움 따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산망이 매우 강하다. 타인의 행복에 질투가 나서 못 견뎌 분노하는 것이 험담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산망이 강한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험담을 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사람이나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남편의 수입이 많은 사람, 회사에서 주목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험담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험담에 동조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라며 말을 옮기고 동조하지 않으면 바로 나를 험담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은 얽히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험담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따라서 얌전히 듣고만 있는 사람일수록 타깃이 되기 쉽다. 험담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가 더 관심 있어 하는 다른 화재로 유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상대가 관심 가질 법한 가장 좋은 화재는 상대가 가장 칭찬받고 싶어하는 점을 칭찬해 주는 것이다. 칭찬하고 싶지 않은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두면 우선 적의를 품을 일은 없다. 쓸데없는 험담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도 훨씬 평화로울 것이다. 그나저나 오늘 입은 옷 멋지네요. 행복이야말로 최대의 복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진리다. 남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욕이나 폭언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행복으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다. 당신이 아무리 공격해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와 같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바다 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자랑하는 심리에 대해서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보통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하는 것이다. 즉 타인을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칭찬받고 싶다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서열 경쟁에 대처하는 방법은 서열 매기기에서 이탈하는 것이 최고다. 애초에 그렇게 허무한 서열 전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것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눈앞에 상대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냥 칭찬해주고 넘어가면 된다. 친구인 척하며 공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프레너미라는 신조어가 있다. 친구 프렌드와 적 에너미의 합성어인데 요즘 이런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증가하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는 대단히 깊어 오래간다. 대학생인 H는 같은 덩어리 친구들에게 남친과의 문제 등을 상담했다. 친구들은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던 비밀 이야기도 다 털어놓게 되었다. 그런데 H가 남친과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금세 동아리에 퍼졌고 결국에는 남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남친은 어떻게 나랑 있었던 일을 여기저기에 다 떠벌리고 다니니 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런 친구에게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우선 이런 친구는 선망 타입일 확률이 높다. H에게 남친이 있다는 게 질투가 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H가 남친과 헤어지면 자신과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것인 즉슨 선망 플러스 이득 심리라고 볼 수 있다. 프레너미와는 친구로 지내지 않는 게 좋다. 오래된 친구여도 어쩔 수가 없다. 세상에는 그만 끝내도 되는 관계가 생기게 마련이다.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관계는 끝내는 게 좋다. 아니 그런 관계는 반드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반격하고 싶다면 최고의 복수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복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뒤로 미루는 여유도 생길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면 된다.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이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방이 말을 듣고 내가 괴로워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즐길 뿐이다. 그런 사람 앞에서 오히려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자 가타다 다마미 저자의 아 그때 이렇게 말할걸 이라는 책이었어요. 할 말 제때 못해서 억울한 거 자주 느끼시는 분들 확 끌릴 제목이죠.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도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안 할 말들을 던지는 거에는 나를 좀 얕잡아 보거나 나한테는 그런 질문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혹은 그렇게 막말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이해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걸 또 부드럽게 받아줄 이유는 없는 건데 어 뭐 그냥 똑같이 말하면 되는군요. 진짜 못된 말을 이렇게 들으면 너 지금 무슨 무슨 무슨이라고 한 거니? 이렇게만 되받아쳐도 상대방이 어 그런 거야 이런 건 완전 오기로 하는 거고 보통은 아 내가 그렇게 좀 심하게 말했네? 한 번은 좀 주춤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는 애가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면 좀 덜 그러더라고요. 어디에나 또라이들이 하나씩 있는데 참 그 사람들 보면 어딘가 항상 뭔가 결핍이 있잖아요. 누구나 결핍이 있지만 그걸 회사에서 드러내거나 굳이 친구한테 혹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그 티를 막 내면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는 데가 그러는 거 같아요. 보면 그 질투나 열등감 이런 것 때문일 때는 그걸 딱 깨닫고 나면 창피해서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식도 보면 지능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읽은 프레너미라는 부분 프렌드 에너미 친구긴 친구인데 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배신을 항상 간간히 때리고 내 뒷말을 하고 내가 말 왜곡해서 전달하고 근데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참아주고 혹은 뭐 길게 알지 않았더라도 얘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싶고 얘랑 친해지고 싶은데 계속 미심쩍은 일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신나게 놀 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다면 뭔가를 같이 해봐야 시간 낭비가 아닌가 여러분도 아마 정리한 프레너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끔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 때 아 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딱 이런 이야기를 또 보면 참 잘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후회할 수 있는 건 그 인연을 끊어냈기 때문에 그 후에 별 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무조건 선절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너무 피해가 된다면 단체로 노는 게 아닌 이상 일대일로는 만나지 말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약간 거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관계를 더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일대일로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단체로 섞여서 놀 때만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뭐 그 정도로. 행복한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이 인생이 지금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괴롭힐 명분이 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더 행복해져서 잘 살면 그 사람은 배가 더 아프지 않을까 그거야말로 뇌가 굳이 복사하지 않고도 알아서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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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